아, 저리 썩 물러가지 못해? 좀 먹게니까 좀 먹게 놔, 분당 좀 먹게 미친놈들 때문에 장사가 돼야지 원 꺼져잇 물은 왜 뿌리고 그래 거 이, 이 길치는 거 가지고 말이야 그것 따라 못 이기냐, 이 바보야 아, 무섭다, 무섭다 아, 이거 참 이랑 양 재수가 없으니까 정말 그렇지 말이야 꾹꾹, 꾹꾹, 꾹꾹 눈에서 울고 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 슬피뻑뻑뻑뻑 야야야 왜 왜 정주방 전투가 쿵쿵나는 게 뭘 좀 간지겠는가 근데 좀 불쌍해 보인다 이 땅구도 사가지고 오신다고 빨리 돈 벌어가지고 가야 할 텐데 야야 우리가 지금 우리가 찬밥땀밥 가리게 생겼어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쓰리꾼 주제에 따라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정말 예쁘긴 예쁘구나 서울에 올라오길 잘했지 이렇게 예쁜 각시껏이었고 아니지 아직은 내각시가 아니지 사망코를 어디 가서 찾지? 사망살려! 아유 마주 터지겠네 마주 살려 꼼짝봐라 야! 멈춰 꼼짝봐라 어? 많이 본 얼굴이다 아니 너는 바로 그 팬티 난 정의를 보면 못 참는 섬이다 빨리 그 아이를 풀어주라 나쁜 놈아 빨리 그게 아직 제정신이 아니네 내가 정식을 바짝 날리게 혼내주마 총 총 머리털을 다 태워버릴까보다 아니 야! 울렁신 호주도 먹으면 어떡해 가만히 있겠습니다 빨리 화이팅맨으로 변해버려야겠다 야! 야! 아저씨 미쳤지요? 아니 안 미쳤어 미친 사람한테 미쳤다고 하면 안 미쳤다고 하죠 그래 나 미쳤어 응 그것봐요 미쳤잖아요 아니야 안 미쳤어 거봐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미친 거예요 어휴 정말 미치겠네 응? 미쳤는데 또 미쳐요? 조그만 게 꼬박꼬박 말댔구냐 나오는 거라 어떡해요 어휴 요즘 조그만 것들 못 말린다니까 다른 곳으로 가버려야지 에이 치트스의 투정 이야기 에이 잴 수가 없을라니까 정말 헤팅맨으로 변해야지 야! 어? 이상하다 아무도 없는데 야! 아저씨 아저씨 아까부터 왜 이상한 짓을 하세요? 어우 정말 미치겠네 꼬마야 너 왜 그래 집에 무슨 일 있었어? 저리 가지 못해 꼬마가 갔구나 화이팅만 아멘 드디어 나타났구나 파이팅 맨 저놈을 그때 없앴어야 하는건데 야 코브라 예 사망코 박사님 파이팅 맨을 유인해서 없애버려 그리고 조 회장 선녀를 납치하도록 예 걱정 마십시오 박사님 맨날 같이 하는 일이 밥 먹고 학교 가고 학교 갔다 돌아오면 꼬박꼬박 숙제해야 되고 남들은 엄마 아빠하고 놀러도 가고 재밌게 노는데 나는 왜 엄마 아빠가 없고 할아버지만 있을까 일찍 자 할아버지 저 조금만 밖에 나가 놀고 올게요 그래, 놀다 오느라 저 그리고 차 조심하고 네 아 아멘 조개요 조개요 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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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히 해 자식 가만히 있어 이마 자식 가만히 있어 이마 가만히 있어 자식 그 아이를 보내줘 그땐 우리가 당했지만 이번엔 안될걸 그래? 아직 혼이 덜 났구만 그 이름도 유명한 베트남의 동생 베트콩이다 거의다 아 아 things 저 고마워 아 Melissa 이거 있어, 아! 자식이! 자식이, 자식이!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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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 어, 어, 아우. 어,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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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 야야야야, 야야야, 안 되겠다, 빨리 고만 가자. 빨리 도망가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아저씨는 누구세요? 어 내 이름은 파이팅맨 파이팅맨? 그럼 나도 파이팅맨 파이팅 자 꼬마야 잘했어 네 서라 서라 서리아는 속에다 이건 너야 저리 비켜 우리가 어린이를 사랑하지 못한 어른이로군 총을 버리지 않으면 이 아이의 생명은 보장 못한다 비겁한 놈 어린이를 인질로 샀다니 이봐 이 아이를 구하고 싶으면 그 총을 버리라고 바빠 죽겠네 금방 변하고 왔는데 또 금방 변해야 돼 이쪽으로 파이팅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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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